이게 맨 로블록스 진짜 어젯밤부터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니가 너의 음치야 니가 너의 음치거든 너의 음치라고 너 진짜 완전 음치야 노래 부르지 마 내 고구마 너 잘 못 봐 노래는 못 불러? 니가 더 노래 못 부르거든 아니거든 나 완전 잘 부르거든 아니거든 너 못 부르거든 아니거든 넌 얼굴만 봐도 관상만 봐 너 노래 못 부르는 건 상이거든 넌 얼굴만 봐봐 진정해 진정해 릴렉스 얘들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아니 미호가 노래 엄청 못 부르는데 잘 부르는 척하잖아 아휴 아니 리아가 자기가 진짜 막 가수인 줄 안다고요 음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아빠가 심사위원이 되어줄게 한 명씩 나와서 노래 부르도록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 아빠 귀에 대고 얘기하면 노래 불러봐 뭐 가다 듬고 잘 들어 보소 아니 무슨 어린애가 이런 노래를 불러? 아빠는 이런 노래도 몰라요? 아... 좀 트렌디한 걸 불러야 될 거 아니야? 좀 면도불불리해. 아니! 얼마나 트렌디한데요? 에휴, 너는 트렌디를 몰라. 트렌디가 뭔지 아니? 영어 철자는 알고 있어? 알았어. 조용히 하고 이제 미호 불러봐. 알았어요. 그러면은... 나도 내 기분만 맞춰 렛비오사 나보다 독한 건 없어 락살모사 아무나 코어... 니 얼굴은 살모사 같다. 진짜 미호야 살모사한테 살모사한테 물린 거 아니니? 아닌데? 이상하다. 내가 노래 더 잘 부르는데?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둘 다 못 불러. 나 저리 아빠가 불러봐요. 맞아. 아빠 응시잖아요. 아빠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한번 불러볼게. 아빠가 한번 불러볼게.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만나 하루에 열 깨라. 안 되겠다. 우리 가족들 중에서 누가 제일 노래 못 부르는지 내기하자. 노래방으로 따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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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겸은... 자, 얘들아. 드디어 우리가 노래 배틀을 할 수 있는 무대에 왔단다. 자, 일단 아빠랑 먼저 붙어볼 수 있다. 리아, 리아. 반대로 가면 된다. 반대로. 자, 리아야. 덤비. 이게 뭐지? 누가 더 노래를 잘 부르는지 내기하는 거야. 그러와라, 리아야.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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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아 잘하는데 어? 틀렸다 리아야 이건 어떠냐 푹 오오오 몇개 틀리는데 아깝다 빵빵빵빵 어때 리아야 나의 노래실력이 깜짝놀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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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 어렵다 오오오 리아이너도 어디까지 고음을 올리는거야 고음 고음 뿜 과연 마지막에 점수가 나오는데 누가 더 많이 맞췄을지 기대가 되구요 나는 보인다 오오오 다 맞췄어 리아야 너 완전 박치인거 같은데 어? 리아 이녀석 연습좀 하란 말이야 하하하하 와 이거 너무 편하나보여 아 27000점으로 아빠 승리 안 돼 자 이번에는 아빠가 리아보다 잘한다 내가 움츠라네 구독 됐다 어느게 나야? 나 왼쪽 덤벼라 덤벼라 아빠는 내가 이겨주지 써 왼쪽 ğğğğğğğğğğğğğğğğ ? 너무어켲 되掐 나의 점수니까 와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별남하게 움직이지만 어 많이 맞추는데요 와 진짜 어려워 아 너무 어렵다 아 내가 죽였는데 이거 너무 어렵죠 방해하기 아 하지마 어 어렵다 미호야 넌 음치라고 말했지 이 살모사야 나는 라켓 살모사 과연 누가 이긴 거야 과연 제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나 내가 이겼죠 아파 이거 9 아니야 4 아니에요 4? 9인 거 같죠? 4인 거 같은데 아빠 여기 바빠요 여기 또 4 같더네요 4는가? 4인가요? 이거 뭐야 9야 4야 4야 다 봐도 4잖아요 아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둘이 한번 해봐 그냥 올라와라 탐유 우리의 실력을 겨룰 때다 좋아요 과연 누가 더 음치했지 어허허 lä킹 ول 네 자 그러면 parentheses 연습도 충분했으니까 골치 결정 좀 하겠습니다 일단 1등은 몰래 리아야 골침된 초초초초초! bippit 예에! 자 그러면 연습도 꽤 했으니까 꼴찌 결정 좀 하겠습니다 일단 1등은 미호, 들어와 4등! 나 1등! 리아야 꼴등 결승전이야 누가 제일 노래 못 부르는지, 누가 제일 업 Cherry 마지막 대결이겠지? 안 봐주겠어 좋았어 이 노래로 간다 뭔지 몰라도 사연? 오 너무 빨라 와 진짜 어려 어? 이걸 내가 얻어 이걸 얻어 끌들껏 집중을 하지마 아 어렵다 위야 다 틀리는 것 같은데 오 안보여 잠깐만 너무 안보여서 지금 할 수가 없어 와 야 위야야 이거 보이네 야 위야야 이거 보이네 아 너 이거 안 끝나야 손가락이 손 받는 아빠와 리아 이들의 손가락은 너 손 받고 있지 빠빠빠빠 치열한 대결이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내가 이긴 것 같아 와 점수 차이 봐 한만점 대 9000점 이기면 다음에도 또 누가 노래 제일 못 부르는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락살모 사 응 안 나 후 니 얼굴 매 두사 뼈 구독 뼈 뼈 뼈 안녕 안녕